어휴 잘 굽네 잘 돼 잘 굽네 지금 고기집들이 먹고 먹고 싶어 잘 굽어 고기 너무 잘 먹었어 자기는 오랜만에 출연하네 그동안 되게 바쁘가지고 닭발은 바로 먹을 수 있대 닭발이 없어 술이 급하지 아우 국물을 좀 안 보이네 아우 국물은 안 보이네 국물을 또 시켜주고 식재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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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는 거 이것저것 먹어봐야지 그래 나 맛없는 건 좀 안 가면 되는 거야 제일 무서운 게 진짜 소리 없는 손님이 들었다는 게 많은 거 아싸, 납싸도 쓰는 놈은 이거 나아 아이고, 우리도 이가 다시 술 먹고 싶을 텐데 내년에는 먹을 수 있겠는데 또 올해가 아이고, 저거 그냥 터끄럽게 이거 싹 먹는 거 없네 이거 싹 먹는 거 없네 오뎅은 나름 오뎅 찍도 막 번져버리는데 오뎅도 몇 만한 지가 없네 왜 이렇게 안 먹으면 돼 뭐지 난 불을 많이 먹으면 돼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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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다시 한 번 더 먹을까? 되게 잘 안 먹기 때문에 바로 먹으러 갈 수 있는 상태 처음으로 먹었다가 이렇게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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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은 거 너무 많이 먹었다보니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맨날 거 다 먹었는데 뭘 먹는 거야 그리고 아우 사람이 맛있다 하면 맛있다 하면 맛있다 하면 갑자기 고백이 돼서 이 세상에 먹을 거 죽을 것까지 다 못 먹어 봐 그 정도는 국물이 많아 바람과 비누 비바람을 먹어야지 뭐야 사람을 호영을 받았다고 했잖아 햇볕도 오기 벗겨서 익힌 거 아니야 아 이거 동화책에 나오지 이게 햇볕도 오기야 땀을 흘리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서울대보다 똑똑하잖아 하하하하 야 이거 오픈어 해 너 오픈어 이게 오픈어야 오픈어 아 왜 좋구나 귀엽다 네 그래도 이 중앙시장이 최고예요 중앙시장이 최고야 먹을게 많아 거기가 닭강종이죠, 닭강종! 그래, 만두는? 아니, 그냥.. 혹독, 혹독! 숯독 세고! 모르겠지? 아유, 숯독 세고! 술 서서 먹어야 되는데.. 나는 술 빵이야, 술 빵! 그리고 나오니까, 그 줄 서는 데가 있어, 숯빵집이 있더라고 또, 나 거기 있어, 원조야! 근데, 거기를 왜 포기했냐면은 속도가 늦어 이게 세 판인데 한 판 들으면 무조건 40분야 보니까 하나는 세 번째 타임이야 무조건 두 시간을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안 되지 다들 아데라인 때문에 안 되는 기본의 그 생선찜 그건 먹을만해 생선찜 찍으면 그녀들이야 우리 산뽀놈들이잖아 먹기면 좋아 그녀들이 이모네 집은 줄 서서 먹어야 되고 거의 예약 딱 하하하하 왜 그래도 인사드리 아버님 오래 사세요 그래 저희가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오래 버텨줘야 자식들이 남편하고 행복한거야 난 또 지혁이가 고마운데 여기랄까 고민을 하는데 지혁이가 고마하니까 저것도 심장해 야 방으로 해놨게 노래가 옛날에는 뭐냐면 딸따라다 야 방으로 해놨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첫번째래 맞아 하이라이트야 요즘 급한 급한 성격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야 트렌드도 알고 내가 놓친게 소통도 되고 한 40세까지는 다 그래도 유명한 지금 오늘 오늘 참 유명한 가수형도 노래는 다 부르지 못해 제목적으로 알고 해야 되겠다 있던데 지금 몰라? 지금 하나도 몰라 노래를 모르니까 노래를 잘 몰라 노래를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이명희 엘리베이터가 난 그거는 알지 난 똥짝 스타일 계단말도 해 엘리베이터 이건 알지 배 때문에 막 막았네 이거 어찌됐건 뭘 먹어 또 하나 넣은게 매콤하네 노바디보는 애도 누구야? 원더걸스? 노바디 노바디 원추? 입생을 들어 그때는 내가 장사임을 먹는데 야 이런 애들이 다 아이나 어찌됐든 원더걸스 막 치는데 얘는 괜히 뭐 그래서 내가 어두웠을 줄 알았지 우리 딸이 어렸을때 불가 불가가 아니지 지금 스물일곱인데 우리 딸이 세살 때 이정현의 이거 뭐지 설마에 천미연하를 떠나버렸어 바꿔 그거를 말하는데 얼마나 이뻤은 줄 아냐 귀엽고 지금 그 얘기하면 얘가 막 수고 이야 이정현이가 늦게 오래됐네 하하하 얘는 페미니스트인데 지금 영화배우잖아 지진한 지진한 아 우리가 긴장을 30년에 했나보다 모델델델델델델 신발 지방에 신발 신발 그런 파스가 근데 걔가 200 80 80 여러가지 어 이게 80이 아니야 어디 보니까 270인가 뭐여 65인가 그래서 어 그래서 난 내꺼 나는게 당연한 영정에게 뭐냐 어 이거 신발 뭐야 기대라고 전화했지 아참 나 할아버지꺼데 네 하하하 야 하는 얘기 아 아 아 애들이 그래 여기서 그만 먹고 야 니꺼가 아니야? 네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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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琴